dyr 정신병원 아야야야 왜 여기 x2 야 정신병원 갈라니까 나 집 내 가 이상해지고 있는거 같은데 야 적은집 간다 profound 니들은 큰집가라 작은집 내꺼야 열어 cages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주파이 핸더? 잠깐만 한번 쏴아봐야지 알꺼같아 뭔 총이지 이거? 조준경이 지금 2차대전 조준경인데 달려있는게 아니야 이거 저거야 7.62 쓰는 총이야 7.62 멋인거냐 8.62 쓰는 총이야 여기 한 같이 있는데 잡으러 갈까? 잡으러 가자 어디있을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 여기 여기 75점 오케 이 문을 열고 소리온다 소리온다 이쪽 소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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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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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있다 여기에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상황보고 서클 붕괴 임박 안전 확보하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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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있나 아직?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야 돼 아이씨 좋겠다 한방에 죽이지 못하면 도망가야 된다 적이 나를 알고 적이 나의 위치를 알고 위험한 상태 이거요? 몰라 2차대전총이야 이거 뭐야 제가 여기가 이거 뭐지? 여기다 보지? 슬리퍼 타야 돼 됐다 됐다 레인맨 처치 레인맨 레인맨 이제 비는 오지 않아요 이거 좀비 잡으면 아이템 주는거야? 어 이런거 죽은구나 잠깐만 나 가방이 없어가지고 아까 저 죽이네 팜이 아까 아 여기 가방이 있다 야 발수 계속 나간다 도망가 도망가 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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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 나나나나나 과연 야 우리 가야 돼 근데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내가 딜을 잡히는데 도망가자 일단 도망가자 물에서도 쏘지고 물에서 총도 쏘지고 다 돼요 붕대도 쏘지고 총도 쏘지고 달리면서 쏘지고 아야야 야 나 쐈었어 도망가자 비쳐 비쳐 산에서 싸워야 저 리프할게요 뭐야 에스카 아니지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발소득 이정도 발소류면 엄청 가깝다 그리고 적도 나를 들였다는건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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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린다 추후 붕괴가 예상된다 안전지대로 재배치하라 슬라이딩 태클 자 부시에 숨자 부시에 숨고 아 이거 의료기타 너무 아까운데 이거 붕괴가 없어가지고 오우 오우 어디지 지나갔나 다음 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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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가자 궁궁 아 좋아요 궁궁 아 어디가 공장 공장으로 가자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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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 너무 보안이 철저한데 철조방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야이구 스파이 짓을 못하겠다 여기 철통보안이잖아 오케 싸움이 있다 싸움이나? 핵이 있다 핵이 있다 핵이 움직이다 핵이 움직이다 핵이 움직이다 핵이 움직이다 핵이 움직이다 나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그러면 적들이 나의 총소리를 듣고 잡으러 오지만 나를 잡으러 오지만 하지만 나의 역습으로 그 역습으로 적을 다 조져버릴 수 있겠죠 아 잠깐만 이거 써봐야겠다 그래플건 연습해보자 자 가다가 여기 저기 있으면은 가다가 여기 딱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죽이면 되는거죠 서클 붕괴 임박 서클 붕괴 임박 서클 붕괴 임박 아 나 근데 지금 좀 안좋은데 이거 위치가 야 저격총소리난다 나 나 쏘는거 아니야 이거 야 베로 야 베로 야 베로 야 베로 슬라이딩 저건 쏘지말자 아니다 오면 쏠까 치코리타 하다가 오면 쏠까 잠깐만 야 왜 안와 죽었나 야 야 왜 안오지 야 이거 한번 야 한번 더 거쳐있어 나 한번 더 거쳐있어 서클 붕괴 임박 안전 확보하라 안전 확보하라 자 1등 1등 간다 1등 간다 쏠클 1등 간다 10번 알았다 기 uncomfortable 너희들 여기까지 와야 해 여기까지 와야 해 근데 벌써 뛰었겠지 원래는 드론 쏘을까 잡아봐 아stat다 아that 소리가 나는데 어디야? 소리가 나는데? 돌 뒤에 있나? 소리가 나는데 참고로 제가 1인칭 배그를 거의 안 해가지고 확실히 졸라 무섭다 진짜 이것도 지코리타야 혹시? 초화 소리가? 다섯 명 나왔다 다섯 명 다섯 명 나왔다 이곳에는 배치할 수 없다고? 안전지대가 일단 드론 던져놓고 집 근처에다 던져놔야돼 잠시만 아씨 근데 지금 어딨지 애들? 다섯 명이나 있는데 다섯 명이 있는데 적 발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오케이 이거 쓰자 다섯 명은 약간 낮은 지역으로 가자 옆을 보면서 저 한 명 있었다 아이 잠깐만 저기 한 명 있는데 여기가 다섯 명이잉 이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коп 심각한 불안정성 탐진 안전치대로 탈출하라 바깥에 있나? 안쪽 있다 안쪽 있다 안쪽 있다 안쪽 있다 내가 유리하다 내가 유리하다 자리 좋은데요 상황보고 서클 붕괴 임박 안전 확보하라 안전 확보하라 뒤로 오는거 봐가지고 드론을 보자고 드론을 아까 써가지고 한번 쓰면 버려놓으면 잠깐만 잠깐만 지금 발소리 난다 내 뒤쪽으로 발소리 난다 앞쪽 뒤쪽 다 안난다 4명 남았어 4명 남았어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아이씨 기울이기가 안되니까 좁혀지고있나 앞뒤로 맞으면 안되는데 이거 집에 붙는거 아냐 이따 나갈거야 근데 애들 너무 존버한다 진짜 이렇게 존버하는게 이게 마지막 서클이잖아 아이씨 아이씨 동네에 있나 동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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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들 거기에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왜 여기 왜 여기 있어 왜 아깝다 내가 총 쏘니까 방에서 뛰쳐나 보네 어렵다 순발력이 되는 사람이야 옆에서 쏜다 싶으면 바로 돌면서 쏘았을건데 그래플도 있잖아 지붕 위에 올라갈걸 그랬다 아 나 진짜 이 그래프를 사용할 줄 몰랐네